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변에 비리 혐의와 그리고 각종 범죄적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는 한총련, 산민투, 추사파들로 가득 차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념 성향의 운동권들도 가득 있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데일리가 2021년도 10월 13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주변에 주사파가 포위하고 있다. 주사파가 포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 주사파. 이재명을 둘러싼 주사파 출신 인물이 다수 포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이재명 주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들의 친북 성량이 앞으로 이재명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논란이 될 것이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권 핵심 등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재실장은 남총련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원희룡 주자는 과거에 원희룡 후보는 과거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은 남총련 출신으로 정권회사에서 근무한 일기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총련은 1998년 대법원에서 이잭단체로 판결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입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입니다. 그 산하기관으로 광주 전남지역의 대학총학생회연합의 약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범 직후에 산하조직인 조국통일투쟁위원회 발대식에서 북한 인공기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 미문화원에 몰려가 화염병 200여개를 던지면서 기섭시위를 벌여서 문민정부 최초의 화염병 사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총련은 북한 핵사찰 반대 그리고 고려연방제 채택,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 모임부터 이재명과 함께 했을 정도로 오랜 인연을 자랑합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들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이재명의 정무 또 정책적 판단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그 기간에는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이 다 주사파 쪽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학 동기이자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이영진 경기도문화재단 전 경영본부장은 대표적 주사파 조직인 산민투 산민투라고 하는 것은 민족통일, 민주정치, 또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 세 개를 합쳐서 산민투라고 하는데 여기 산민투 출신입니다. 산민투는 전학년 전국학생총연합회 전위조직으로 1985년에 서울 미문화원 증거농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 전 본부장은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실을 점거하고 여직원 3명과 남자직원 1명 등 4명을 인질로 삼은 뒤에 사무실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미국 대사와 면담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진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에 사무장을 지냈습니다. 또 이재명과 성남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이어가는 동안에 이영진 전 본부장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의 선거사무장을 맡아서 캠프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7년 발간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에서 이영진 전 본부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역시 사법고시 준비만 아니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구속했을 것이다. 영진에게 내 몫의 짐까지 얹어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내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대학 1학년 때 했던 약속 또한 계속 유효하다, 유효하다 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안으로부터 부정부패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 혁명의 대업을 완수해야만 약속도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혁명의 대업. 그런데 부정부패의 썩은 뿌리는 바로 이재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정의 뿌리는 이재명처럼 보입니다. 대장동부터 희야교수, 백현동, 성남FC까지, 법인카드, 유형까지 보면 이재명의 비리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의 핵심인물들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그리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혁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재명은 주위에는 한 청년 출신 인사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재용 전 정책공약수석은 199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결성 등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연구원 부원장과 정책공약수석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 전 경기농수산진흥원장은 한 청년의 5기 의장 출신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은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상부심에서 강위원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자필 전 경기도 갈등 조정관 경기도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이재명을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남총년, 한총년, 산민투 이렇게 주사파들이 빽 돌아서서 이재명 주변에 있다. 그래놓고 지금 부정부패 뿌리 뽑고 혁명을 한다 했던 사람.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고 부정부패의 그 자체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의사의 특검을 한다. 그리고 탈탈 털어가지고 자신들에게 대한 보복을 한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주사파, 우리 체제를 위협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정말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 빨리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창경TV였습니다.